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주 35일을 한 양현지입니다. 아직 여러분들이 제가 아이돌 학교에 있다는 걸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.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나 여기서 두 팔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마 네 감사합니다. 저 아직 육성회원님분들이랑 벌써 안녕하기 싫어요. 더 오래 보고 싶어요. 앞으로도 저희 양현지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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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고맙다 하나